식이섬유가 풍부한 아마시와 효소가 만나 장건강과 변비에 도움받을 수 있는 비타민하우스의 더 시원한 아마시효소입니다. 국내 최초의 아마시효소로 아마시의 우수한 영양분을 담았어요. 최고의 식이섬유인 아마시와 함께 차전자피를 포함한 다양한 식이섬유를 배합해서 활발한 장운동과 포만감 유지, 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 유산균 섭취를 도와 장건강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. 비타민하우스의 더 시원한 아마시효소는 100% 자연 발효효소로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만들었습니다. 무수균주 발효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유익한 대사산물까지 섭취가 가능해요. 다이어트할 때도 효소를 필수로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 잘 배출할 수 있는 장애 컨디션이 만들어져야 다이어트할 때도 도움될 수 있어요. 고소하고 달달한 바나나맛의 효소로 텁텁함 없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하루 한 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주세요.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변비 등으로 고생할 때 효소와 식이섬유 유산균의 시너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더 시원한 아마시 효소입니다. 비타민하우스와 약사님이 함께 런칭한 제품으로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하우스와 약사님이 구매한 sideways 사활을alia пример ede Blood Spray 과 약사님의 돌아선 방법을 주행할 때 환석월호 투 Awyou 부탁업